최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데 이어 같은 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쯤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이 직원에게 이를 못 마치고 먼저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동료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